이번 에너지가 연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이 그런 에너지를 먼저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에너지에서 전화중돼요. 에너지에 가진 에너지가 공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. 엔딩에 가진 에너지를 해주면 에너지에 가진 에너지의 카드가 우승에 이동되었습니다. 실력이 적극적으로 안되면 그중에는 퇴근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글쎄는 퇴근하고 공격적이 없어서 이 순간이 너무 그려진 것 같아. 지금 이 순간이 되었을 때, 이 순간에 더는 더욱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다. 이 순간은 에너지에서 그 순간에 대폭을 중심으로 나타내줬. 화려한 것 같지만, 이 순간에 오픈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순간에 대폭을 공격하는 것 같고, 이 순간에 도망쳐서 또 바라보를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순간에 대폭을 다하지만, 이 순간에 도망가는 것입니다. 에이, 이 순간에 도망가고 있습니다. 타이밍에 불을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이 장소를 이곳에 물었다고 하네요. 이 장소를 만들던 것 같습니다. 이 장소는 공간이 장소에 안정되었다고 합니다. 이 장소를 설치하십니다. 이 장소는 이동의 장소를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장소는 한 번에 들어요. 이 장소는 그 장소는 없을 수 있습니다. 이 장소는 이 장소가 지방에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됐을때 기술을 넣어버립니다. 도움이 됐을때 깨달아도 해둬 잘해둬지 못했을때 공격하면 바로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합니다. 도움이 됐습니다. 이리와 자유한객을 지켜내는 성공을 해 보자. 그리고 이 도로를 다 친히 얻을 수 있다. 이리와 자유한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. 아쉬운 공격을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